개드름나무를 키우기 잘 키우기 에서 작업중 이렇게 나무를 떡떡 벌려서 키우면은 나중에 가서 수확하기가 참 편리합니다 나무가 너무 쫌쫌해갖고 키만 크면은 안되니까 이제 나무를 떡떡 가지를 벌려서 떡떡 가지를 벌려서 키워놓으면은 나중에 가면은 수확할 때 참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으 그 가지는 아우 여러가지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개 일곱 일곱가지가 내년에 가면 많이나 한 10개 이상 따 겠다 으 으 으 으 잘하십니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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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